자 이 판은 진레오나 대 가르스 룰루 가봅시다 아 CS 너무 노치인데 왜 싸웠으면 이겼을 거 같은데 무난하게 지는 판인가 저는 픽창에서는 서로 라인 양보하고 화목하더니 게임 들어오니까 이러네 되게 터졌네요 게임이 이거 일부러 양보했습니다 내가 먹어봤자 의미 없거든 다이애나가 지하킬 맛있게 먹었으니까 그래도 변수가 생기긴 했어요 변수가 근데 탑보면 없을 거 같기도 하고 아니 야 너 소폰 잊어봤니? 다이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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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만들었다 이거 게임 진짜 모르는데 이러면 아니 이 게임을? 어 차이인이다 와아 아니 이 게임을 어떻게 이기지? 아직 이기진 않았는데 탑이 0킬 5대스 0헛이라 아직 방심하면 안 돼 카밀 디테일 탔다 이렐리아 스킬 열심히 피했다 진짜 이렐리아 잘했다 아 쟤 뽑고 징스에 좀 갑시다 아 템이 야무지게 나왔다 진짜로 이 템이 약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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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했는데 이거 구도 좋거든요 바론은 못 가겠다 애들이 바텀으로 너무 시간을 오래 끌어서 좀만 버텨주면 게임 끝날까 이거 바론 가자 아무도 날 막지 못해 이 판에서 바텀에 4명이네요 4명 아니 이거 E 돌아가는데 스킬 안 써지고 죽었네 나이스 이 게임을 이기네 이거 솔직히 근데 다이애나 룰루 다 이렇게 셋이 만들었다 룰루 줘야지 아 좋습니다 딜량은 뭐 말할 것도 없이 2등 변할게 없어서 바루스를 변하냐 다이애나 룰루 행운은 멍청이를 싫어하는 법이지 다이애나 룰루 다이애나 룰루 도전 도전 3등 아 이거 레오너 위치를 모르니까 안전하게 할게 안전하게 아 아 랩 어쩔 수 없다 제가 너무 비싸서 무조건 살아야 돼요 이 마음 이해할 거야 다가서 도와주실 말이 너무 잘 못하는 날 표멍이 자리에 따라 더яз가자 에그 보컬야 하나는 잘 안쇄곡이 크니까 혜택이 KNOW 롱쌍 얍 은은은은은한 아 브라운 방패 잘 꺼냈는데 헤헤 헤헤 캐리 그러게 바루스 밴을 왜 하니 캐리